히힛 힘들었다 하지만 더 힘들 예정 하지만 더 힘들 예정이란거 히힛 어? 슬라 왜이렇게 기냐? 나 안달줄 알았는데? 히힛 필사기는 아껴둬야돼 필사기 각인데 첫판부터 필사기를 쓸순 없어 이씨 3..4단 마무리 아 잠시만요 3,4단 보면 절대 올 리가 없어요 4,5단charge 아야 아야 오반데 아 아 겨우 올린건데 또 떨어질 순 없는데 젤명은 맞으시는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뭐야 어어 안치셨어 왜 아 아 아 아 아 절대판정이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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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곧만 더 힘을 내! 5반데? 오케이! 아! 나이스! 아하, 펑! 아! 아! 아아아아악!!! K.O. R.O.D. 3 FIGHT 아 개바람이네 K.O. 글쎄 예측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흠 흠 C.O. 흠 흠 Eff 아, 미치겠네. 점프가 저기서 왜 나가는 거야. 스틱은 가고 끄자. 스틱은 가고, 스틱은 가고, 스틱은 가고, 스틱은 가고, 100기술 왼발 홈잉기 및 데미지가 이제 좀 줄어들었나? 아, 진짜 개 짧네. FIGHT 경신 캐릭 송아지 어퍼 다 해야되는데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딜킬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제 개념 딜킬을 하는거죠 막기 스스텔 으갔 avoid 아냐 끝 끝 질투 으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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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안기만 안아 내가 너무 안기만 하나 보다 지금 못받는데 못받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100% 숭룡하셨다 저거 100% 숭룡하셨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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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Round 3. Fight. Round 4. Fight. Round 4. Fight. How fast? It's 10 fram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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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저게 한다네. 왜 한다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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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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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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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nal ro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꾸 손이 가는대로 하는 것 같네. 오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ght. round three. fight. 세상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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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true. 흐흐, 좋습니다. 끝. 역시 지뢰인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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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알Ш입니다. 우리는 은'tían llega paso. omnia á ta. 아유 이 데스 끝나면은 상종해야겠다 너무 오래겠어 아유 이 데스 끝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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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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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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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상님 어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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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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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할 게 없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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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요정인가? 방천이형 안죽으시네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파만 더 이깁시다. 저분 한국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파만 더 이깁시다. 개쩌네. round 3, fight. round 4, fight. round 4, fight. round 4, fight. rou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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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0초 남기고 이긴다고? 뭐지? 개기셨나? 와 근데 방금 만갈 후속타 데미지 봤어요? 개많이다는 거? 레이즈에서? Did you see that last one back one's damage? That's the season 4 back one. 개많이 개많이 와아..이게 뭐야아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10시간 아니 11시간 가까이 방송하는 보람이 있는건가 어어어어어 긁은 친구님 아어 만원 돈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건강식품을 앞으로 더 사먹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솔칼 유저시면은 제 방송을 보실만도 하죠 당연히 혹시 솔칼 요시 유저분이신가요? 아니요 솔칼엔 요시미츠만 있습니다 푸니미츠랑 비슷한 캐릭으로는 타키라는 여캐가 있어요 똑같이 푸니미츠처럼 반도를 씁니다 거기다가 여성 닌자에요 포니테일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쌍칼에 이펙트까지 뜨죠 이펙트까지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아 라파엘 유저십니까? 그렇군요 여기 솔칼 재방송 오시는 분 중에 솔칼 유저분 한 분 더 계시는데 싹뚱님이라고 그 분은 솔칼 유시 유저분이세요 오케이 아 한파만 더 이기면 되겠는데? 이게 다 늙은 친구님의 도네이션 덕분입니다 두판 아닌가요? 두판인가요? 딱 차오를 것 같은데 철권에서 요시 할 줄 알면 소울칼리버도 하냐고요? 아니요 철권이랑 소울칼리버 요시는 아주 달라요 그러네 아니네요 전 승진이 안 뜨네 첫판인가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틈에도 집게 됐다던데요? 풀매도 집게 되니까요. 어떠한 온라인전도 예외 없이 다 집게 되는 걸로 알아요. 원래 할복할 때 반응이 제일 뜨거워요. 어떤 기술을 쓰든지 간에 할복보다 반응이 뜨거운 건 없더라고. 다들 할복을 너무 좋아해. 요시미치의 존재의 의인은 할복이야. 뭐야? 역시 귀문이야. 끝났군.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귀문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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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이게 뭐죠? 아 미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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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오 round 3 writ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